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드시면 외식에서도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을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고요 같이 먹는 누군가에게 안 먹는다는, 다이어트한다는 눈치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 같이 먹은 상태는 당신이 많이 먹은 줄 알거든요 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바로 외식입니다 후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인스타그램에서 외식에 특히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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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먹는 상대에 대한 신경 쓰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 당신과의 식사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겐 당신의 소식과 다이어트가 진심으로 걱정되고 아쉬울 수 있어요 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안 먹고 가만히 있거나 혼자 야채만 먹거나 하면 걱정도 되고 혼자 먹기도 미안하고 눈치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당신이 애써 먹자니 당신의 다이어트가 방해되고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그쵸? 자 이제는 누군가와 식사할 때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쪽 입장을 만족시켜줄 아주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드시면 외식에서도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을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고요 같이 먹는 누군가에게 안 먹는다는 다이어트한다는 눈치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 같이 먹은 상태는 당신이 많이 먹은 줄 알거든요 그 방법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천천히 먹기입니다 여기서는 박수 뭐야 저거는 이미 아는 거잖아 나 많이 들어본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포인트는 천천히 먹는데 마냥 천천히 드시는 게 아니라 오래 씹고 천천히 씹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먹는데 한 입 먹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한 입 먹고 삼키고 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입을 입에 넣으면 꼭꼭 씹어서 액체가 될 때까지 정말 오래 잘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그럼 한 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방의 시선에서 당신은 계속 음식을 오물오물 씹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음식을 가린다 뺀다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계속 먹는다라고 인지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한 입 먹고 삼키고 가만히 있다가 애끼다가 애끼다가 또 한 입 먹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입 먹고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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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그리고 또 딜레이 없이 한 입 바로 드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은 식사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음식을 열심히 먹었고요 상대에게는 내가 계속 먹었다고 인지되지만 실제로 상대 두세 입 먹을 때 한 입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천천히 먹다가 평균 식사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스톱하시면 완료예요 자 여기서 메뉴마다 차이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닭볶음탕, 찜닭, 찌개처럼 같이 먹는 메뉴이냐 국밥,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처럼 따로 먹는 메뉴이냐 자 같이 먹는 음식은 천천히 먹고 식사가 종료되면 당신이 얼마나 먹은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따로 먹는 음식은 그런 속도로 먹으면 타인이 1인분을 다 먹을 때쯤 당신은 2분의 1인분이나 3분의 2인분 정도로 먹게 돼요 그럼 그 정도에서 한두 숟갈 더 먹다가 식사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안 먹는다고 눈치를 주던 타인도 왜 이렇게 조금 먹냐 왜 이렇게 남기느냐고 크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본인 먹을 거 충분히 다 먹었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밥그릇에 음식이 꽤 남아있어도 같이 먹은 상대의 시선에는 마찬가지 당신이 계속 내내 먹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음식을 뺀다, 안 먹는다고 인지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제일 강조드리는 온전히 먹기에 대한 연장선이죠 온전히 먹기 영상 여기 링크로 첨부해둘게요 실제로 저는 누군가와 먹든 혼자 먹든 온전히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일전에 제가 저는 같이 먹을 때 이야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더 조금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식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맛을 느끼다 보면 속도가 더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내가 혹시 너무 조금 먹어서 혹시 먹는데 흥이 안 나니?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너 잘 먹는데? 너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외식할 때 되게 조금 먹거든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천천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체 식습관이 느리게 먹는 게 잘 잡혀있는 분이세요 어느 날 이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는 음식을 너무 천천히 먹어서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다 사라져 있고 식사 시간이 끝난다 그래서 혼자 더 먹기가 민망하다 그리고 나는 느리게 먹어서 생각보다 얼마 못 먹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너 많이 먹는다고 한다 나는 조금 먹었는데 되게 당황스럽다 그럴 때 민망도 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와 먹든 뭘 먹든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한 입을 오래 씹으시면 돼요 그럼 식사 시간에 나는 음식을 너무너무 잘 즐겼고 충분히 먹었다고 비춰지지만 사실상 다이어트에 딱 좋은 양 정도를 먹게 됩니다 보통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혼자 먹을 때는 천천히 먹고 온전히 먹기가 잘 됐는데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너무 쉽습니다 자 음식을 먹다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에는 입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에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입에 넣어두었던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귀담아 듣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혼자 먹을 때보다 천천히 먹기 온전히 먹기가 생각보다 더 쉬워져요 아 선생님 저는 원래 느리게 먹는데 상대가 너무 빨리 먹어서 괜히 급해지고 속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대의 빠른 속도를 왜 맞추세요? 안 맞추어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의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즐기시면 돼요 혹시 지나치게 빨리 먹는 상대가 혼자 음식을 마무리하고 당신에게 왜 이렇게 느리게 먹냐 아니면 왜 이렇게 남기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을 기다리게 든 채로 혼자 마저 먹기가 더 민망할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맞춥니까?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먹는 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식할 때 메뉴 선정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샐러드나 건강식을 드시려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메뉴가 뭐가 됐든 가리지 말고 즐기려고 연습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건 먹는 메뉴가 아니라 먹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소식하는 습관이 생기려면 식욕을 계속 계속 만족시켜주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당기는 음식 혹은 외식 때 먹어야 되는 그 메뉴들을 잘 즐기려고 자꾸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돼서 샐러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샐러드 주문하기 눈치 보이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와 같이 먹게 된 메뉴를 계속 계속 즐기려고 해보세요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샐러드를 좋아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렇죠? 같이 먹는 친구가 같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같이 샐러드를 좋아할 때는 문제없이 같이 샐러드 드시러 가면 되고요 서로의 식사 스타일을 존중하는 사이다 하면 브런치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당신은 샐러드 드시고 타인은 먹고 싶은 메뉴를 먹으면 되죠 햄버거, 샌드위치, 오믈렛 이렇게 브런치 카페는 메뉴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자 누군가 먹을 때 천천히 꾹꾹 씹어 먹으면 타인은 절대로 당신이 조금 먹고 음식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꼭 해보세요 저는 밖에서 먹을 때는 그냥 제 속도대로 천천히 먹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면 같이 수저를 내려놓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때는 오히려 혼자 남아서 음식을 오래 먹게 돼서 가족들과 집에서 먹을 때는 제 속도에 먹다 보면 혼자서 오래 남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엄마의 시선에서는 제가 되게 많이 먹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할머니의 음식 권유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나와 음식을 즐기고 싶은데 안 먹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말고 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의 없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럴 땐 속으로 내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정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겉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면 싸움 나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세요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이 당신에게 눈치를 줘도 당신이 눈치를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툭 쳐버리세요 오케이? 그럼 외식 중에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분들이 외식을 좀 더 편안하게 재밌게 잘 즐기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 시간 되세요 안녕 같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무야 엄마 좀 도와줘 한글자막 by 한효정